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존경과 분노에 의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비겁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온갖 번뇌는 우리 자신 스스로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2년 따라 잠시 왔다가 2년 따라 잠시 갈 뿐이고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착을 하고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지 잠시 갈 길 멈추고요. 되돌아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데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가 찬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한 실망과 절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마치 자신만이 어떤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으로요. 한숨 짓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은 똑같이 우리에게 빛나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형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겉모습은 그렇게 꾸미고 고치고 치장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과연 성형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얼굴이 아니라요. 누구 마음처럼. 그렇게 고치고 다듬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오늘이 내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복이 충만한 그런 날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10회차 반의의 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종송에서 원차종송 변법계 철유음항 유암실 개명하고 타종을 한 번 하고요. 삼도이고파도산 일체중생 성령각하고 또 타종을 한 번 하고요. 나무비로교주 화장자전 연 보계지문문포 낭암지옥축 진진혼입찰차론 10조 95,048글자 일승원교 대방광불화음경에서 타종을 한 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차종송 변법계 철유음실 개명이다 하는 것은 원컨대의 종소리 부처님의 진리가 진법계 홍계 두루두루 해서요. 철유음실 개명 철유의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어두움 어리석음이 다 밝아지고요. 부처님 진리로 위해서 삼도이고파도산 삼도의 고통세계 진리에 있어 도산지옥이 무너지고 모든 중생이 하나같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종을 친다라고 했어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상정등정각이다 무상정변정각이다 또는 우리가 범어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냉량히 따져보면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는 바로 연기에 있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타종이 바로 나무비로교주 화장자전연 포개지금문포 낭암지옥축 진진원입철철원형 10조 9만 5천만 48글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음경이다. 화장세계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배로운 진리를 연설하여 티끌세계 포교하신 8만 법문 10조 9만 5천만 48글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음경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라는 게 아니라 바로 대방광불 화음의 부처님 말씀에 귀를 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육신을 믿지 말라고 했죠. 진리를 믿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불쌍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잘못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연화장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어떤 서원과 수행에 의해서 깨끗하게 꾸며진 세계를 우리는 연화장세계다 또는 광대 무변한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일승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승, 이승, 삼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승이다 탈승자를 쓰는데요. 이승, 삼승이다. 그러면 이승, 삼승은 성문승과 연각승이고요.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전부 합하면 불승이다 또는 일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은 오직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바로 일승, 이승, 삼승 모두 불승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일승원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루두루 원만하게 가르치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화장세계 교주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배론 진리를 연설하여 뒷글세계에 포교하신 8만 법문, 우리가 8만 4천 법문이라고 하는데요. 8만 법문, 10조그만 48글자, 부처님 화음경을 설하셔서 못 알아들으니까 아음경을 하셨고요. 박능경을 하셨고, 반여경을 하셨고, 법화경을, 열반경을 해서 6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걸 다 합쳐놓으면 그게 바로 대광, 광불, 화음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글자수로 따지고 보니까 무려 10조, 9만 5천, 48글자다. 그러면 우리가 만원짜리를 사실 1조를 세리라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한 생에는 못 센다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를 한 번씩 보려고 해도 한 생에는 다 못 보게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대방광불 화음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대자를 우리가 큰 대자를 쓰지만요. 사실 그 대자 속에 담겨있는 이치는요. 마음의 일체가 될 수 있다. 크다랗다. 크다, 작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크다, 작다. 넓다, 좁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의 어떤 정도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대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뼈, 심체를 나타내는 것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이다는 것은 모방자를 쓰는데요. 이 넓은 마음을 쓰느냐, 작은 마음을 쓰느냐, 또는 큰 마음을 쓰느냐, 또 좁은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느냐, 어떤 모양으로 쓰느냐를 나타내는 게 모방자예요. 그래서 바로 대방의 방은 마음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마음의 모양, 모든 어떤 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안 갖추고 있나, 이런 마음의 모양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것이 방이고요. 광이다 하는 것은 크게 쓰인다는 얘기 아니예요? 넓을 광이니까 대방광불의 넓을 광, 크게 쓰인다는 얘기죠. 아주 크게 사용하는 걸 뜻하지요. 그래서 광이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쓰임을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사용용자를 써서 심용을 나타낸다. 마음의 쓰임을 나타낸다. 그랬고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크고 어떤 모양으로 얼만큼 크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느냐, 보살이 되느냐, 중생이 되느냐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불이라는 것은 심과예요. 마음을 어떻게 써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모양을 내서 과가 오는 것이 부처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마음씀의 결과, 바로 해탈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불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음경. 화는 바로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마음이 됐다. 마음을 내는 결과를 얻었다. 그럼 이 마음을 원인을 만들잖아요. 또 써야 되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화는 바로 꽃화자를 쓰지만 어떻게 아름답게 이걸 만드느냐. 그래서 마음의 원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의 행을요. 어디에다 비유를 해요? 꽃에다 비유를 한다. 우리가 사실 꽃에서는 꽃향기가 나지 않아요. 어물전에 가면 생선 냄새가 나는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사람다운 사람의 향기라고 해요. 바로 이 화는 사람의 꽃을 나타내죠. 사람다운 향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부를 할 때도요. 아침에 보면은 개양, 청양, 해양, 해탈량, 해탈지견량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잘 지키겠다, 도덕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 하는 향을 사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겠다 해서 정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겠다 해서 해양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번민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해탈경제에서 해탈향을 사르게 되고요. 해탈의 경제에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요? 행복하고 잘 사는 법을 알았으니까 주변, 친구, 친지,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해탈지견의 향을 사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향이에요. 그래서 이 꽃 화자는 바로 마음의 원인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화음경의 엄자는 바로 장엄할 엄자를 쓰는데요. 무엇으로 장엄을 하느냐, 무엇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나타내죠. 그래서 마음의 공덕을 지어서 꾸미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심덕이다. 어떤 사람, 저 사람 심덕이 착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바로 마음의 공덕을 얼마만큼 짓느냐, 좋은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장엄할 엄자를 쓰지만 실제로 뜻은 심덕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경자를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다 하는 것은 성스러운 말씀이다의 성경이라고 했고요. 부처님의 어떤 경전이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들을 전부 모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경자예요. 그래서 바로 경은 말씀을 하는 거다. 내가 불법을 외워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도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씀씀이를 공덕을 쌓아서 전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심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실 말로뿐이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 다 전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말로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경은 마음의 가르침을 나타내요. 마음의 가르침이지만 말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름과 말을 일으켜서 이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방광불하음경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 마음의 어떤 뼈대를 이루고 있냐. 대자가 심체를 나타내고요. 방은 바로 어떤 모양으로 쓰느냐에서 심상을 나타내고요. 광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쓰임을 나타내고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마음을 어떻게 썼냐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해탈의 어떤 상태가 되어서 부채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과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음경의 화자는 심인이라 마음의 원인을 나타내고요. 마음의 꽃에 비유를 한 것인데요. 어미다는 것은 무엇으로 창업을 했냐. 바로 마음의 공덕으로 지어 꾸며놓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경이다는 것은 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천상 말뿐이었기 때문에 말씀경자를 썼다. 그럼 이 대방광불하음경을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화음경 강의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요. 그래도 화음경이 대충 어떤 것인가 하는가 여러분들 좀 알아낼 필요성은 있어요. 화음경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60화음, 80화음, 40화음이 있는데 60권화음이라는 것은 동진 때 불타, 발타라가 번역을 했고요. 80권화음은 측춘무 때 삼장실라란타가 번역을 했고요. 40권화음은 승복사 반야삼장이 입복해품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요. 입복해품이라는 것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에게 보현행원품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 우리 화음경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입복해품하고 십지품인데요. 십지품이라는 것은 10가지 땅에서 자라게 하는 어떤 행을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요. 이 화음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화음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결집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각자의 따로 독립이 돼 있었는데요. 4세기경에 이걸 다시 집대성에서 묶어놨죠. 그래서 결집된 경전은 보편적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결집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보고요. 또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십지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십지품은 1세기나 2세기경에 형성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어인 산스크립트의 경전으로 남아있는 것은요. 십지품이나 입복해품 여기에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그런 사항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로 화음경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가 연기법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연기론을 밝힌 부처님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화음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연기론 부처님의 연기법을 밝힌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요. 온 법계 삼라만상이 서로서로 인연이 되어 생겨난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오면요. 구름이 몰려오고 또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이고 비가 내리면 산천초목이 목을 죽일 것이니 산천초목이 저 혼자 푸른 것이 아니고 비와 구름과 바람과 더불어 푸르게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 또한 없을 것이고 자식이 없으면 손자가 없을 것이니 인과 연이 없으면 삼라만상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또한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서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니 바다가 곧 빗방울이요. 빗방울이 곧 바다인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시바음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엔 부처님의 진리를 확고히 믿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절에서 독경들 하시고 사경들 많이 하시지만은요. 사실은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어요. 독경사경을 하는 것은요. 독경사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부처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습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예요. 여러분들 독경을 계속하다가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사경을 또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낯선 용어들을 독경을 하면서 터들어가고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또 사경을 해도 역시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사경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뜻에 대해서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이 어제 친구한테 놀러 갔는데 음식을 잘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되뇌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고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독경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이거 잘 잊어먹을 수 있다 하니까 적어놓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사경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걸 입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종이에다 적어놓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쓰거나 한들 여러분들 음식이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음식은 만들 수가 없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죠. 실습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내가 아까 먹어보던 것하고 맛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다. 어떻다는 게 나와요. 그 참맛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실습을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요. 독경하고 사경을 한다 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맛을 느낄 수는 없어요. 바로 그 진리의 맛이 어떤 것인가. 간경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경이라는 것은 뜻풀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면 맛이 어떻다, 어떻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습을 들이지요. 습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니까 음식이 되네? 음식이 맛있네? 이런 음식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죠. 바로 부처님 진리도 독경사경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부처님 진리의 어떤 뜻 또는 부처님께서 그러한 진리를 설하신 마음을 아시게 되다 보면 부처님 진리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구나 해서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불법의 진리를 믿어서 의심이 없는 지위를 열 가지로 나눠서 십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자칫 부처를 믿거나 불상을 믿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믿을 신자 마음심자에서 열 가지 십신은 첫째는 신심, 둘째는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는 염심, 진리를 꼭 깨우쳐야 되겠다는 정진심,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혜심, 또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심, 또는 진리를 얻다는 일이 있어도 깨우치고 물러서지 않아야 되겠다는 불퇴심, 그 다음에 불법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따라야 되겠다는 일곱 번째로 호법심, 또 이러한 불법을 나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회양심, 또 이러한 불법을 어떻게 돼요? 잘 내가 소지하고 받아서 지니어서 지켜야 되겠다는 계심, 또 이러한 불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득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든지 부처님 진리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을 세워서 행을 해야 되겠다는 원심, 열 가지 이런 신이 형성이 되죠. 그럼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부처님의 진리를 확신해야 되겠다, 진리의 질을 알아서 이런 여건이 생기면 아는 걸로 끝나지 않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음식도 어떻게 돼요? 하는 법을 말로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써서도 안 되고 자기가 실습을 해봐야 되듯이요. 또 실습을 해도 여러 번 해야 되겠지요. 부처님 진리도 여러 번 간경을 하고 복합적으로 뜻을 살펴보고 마음을 살펴보고 해서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주, 알주자를 써서 그 다음 11위에서 20위까지가 10주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바로 첫째는 발심주, 치지주 이렇게 나가는데 발심주라는 것은 바로 공관으로 인해서 세상 공화단의 이치를 알아서 진무르지에 참된 번뇌가 없는 지혜를 터득하는 그런 이치에 이르는 걸 우리가 발심주라고 그러는데요. 10가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안주를 시키는 데는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퇴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돼서 그 10가지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10주고요. 음식을 해도 내가 자꾸 체험을 해서 진짜 내 요리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10주예요. 그 다음에 21위에서 30위까지 해당이 되는 게 부처님께서 하신 내용을 보면 바로 더 나아가서 이타행을 완수하고자 해서 바로 중생교회의 실천을 위해서 정진하는 지위를 나타내는데 행을 해야지. 행을. 그렇지 않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음식을 할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지요.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것이 바로 10가지 행인데요. 여기에 보면 환희행, 요익행, 무진한행, 무진행, 또 이룬한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10가지 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행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 것으로 되니까 31위에서 40위까지의 단계로 보면 바로 회양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도 해주고 가족한테도 해주고 또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잔치할 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양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 10가지 회양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31위에서 40위까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구호일체중생이상회양, 불교회양, 등일체제풀회양, 지일체처회양, 무진공덕장회양, 입일체평등선근회양, 수순일체중생회양, 진여상회양, 무전무착탈회양, 해탈회양, 입법개무량회양. 그래서 10가지로 나누어주는 회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회양 처음에는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을 하면서 다른 이들한테 나눠주는 회양을 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자꾸 키워야 되죠? 세상 모든 만물은 땅에서 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잇지와 같이 땅과 같이 내가 이러한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꾸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도 많이 해주고 좋은 행을 자꾸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한 41위에서 52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땅지자를 써요.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지장사상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요. 지장이라는 것이 바로 땅지자, 장엄할장자.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장엄하는 게 지장사상이에요. 우리 보살님들 어디에서 보면 지주라고 그러지 않아요? 땅과 같이 우리 보살님들이 모든 만물을 함유하고 키우는 것과 같이 땅과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신랑도 키우고 자식도 키우고 비가 많이 오면 나무뿌리에 물을 저장하듯이 돈 벌어다 주면 여러분들 저축도 하고요. 필요한데 나눠쓰기도 하고 그게 내 나 지장사상이거든요. 지장보살님한테 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보여줄 보살님들이 지장같이 살아야 돼요. 그와 같이 땅과 같은 어떤 장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땅지자를 써서 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십신, 십행, 십회양,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의 네 가지를 40단계를 키우는 그 열 가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는 환의지, 이구지, 명지, 염지, 이승지, 현전지, 퇴행지, 부동지, 선혜지, 법은지 해서 열 가지로 또 키우게 되죠. 바로 50번째 단계가 법은지라 해서 대법신을 얻어서 자제력을 갖추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이 습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음식을 해서 남편한테 주고 잔치해서 주고 자꾸 주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보살이 되는 거죠. 이게 51번째 바로 등과 보살이 되는 것이고요. 자꾸 좋은 일도 처음에는 훌륭해 어째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 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감정도 없이 좋은 일 많이 하시게 되죠. 이게 바로 부처의 경지다, 묘각이다, 바로 무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지어마상께서 열반하실 때 화음경을 공부하시는 분 아니에요? 중국에서 한 티클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가없는 시간이 한 생각이다. 연기법이라는 건 자성이 없게 작은 것이 작은 데 머물지 아니하고 큰 것이 큰 데 머물지 아니하고 짧은 것도 짧은 데 머물지 아니하고 긴 것도 긴 데 머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화음경 공부하신 또 달마대사 말씀은 제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불장님들 우리는 대부분 남들 앞에서는 참을 수도 있는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허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편한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화를 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곁에 있어서 다치기 쉬운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많은 상처들을 보듬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기쁨을 줄 수 있고요. 자신으로 인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불장님들 참으로 소중한 행복 누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